모보야! 닫고! 채민아! 얘들아 지금 보고 있지? 신고 좀 해줘 여기 주석 하나 야 뒤에 보이지? 마지막 영상 나온대 오늘 찾아서 주작 밝힙니다 뭐야 뭐 하는 건데? 열화상 검색이? 산사람은 붉게, 귀신은 파랗게 잠깐만 이거 봉인부절인데? 소리 봉지마 납치 감금 근데 머리 안 아파? 갑자기 두통 시계 오는데 뭐 뭐 뭐 왜 뭐야 나 솔직히 말해주게 자존심이 되는 거 아니야 어디가 어디가 가치야 야 어딨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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